모으는 것은 많은 동전을 오래되고 희귀한 나의 가장 부화하는 습관이다. 잘했어 2번 와라 우리의 교회로 그 손아와 함께 내시의 믿는 신을 3번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을 수 있다. 얻는 것만큼 좋은 성적을 합격해서 금방 3번 ING로 시작했잖아. 근데 잠깐 왜 멈칫했어? 못 보려고? 잠깐 멈칫하던데? 혹시나 컷만 있을게 그렇죠잉 잘했어 4번 갑시다 충고하지 마라. 나중에 공부하는 것을 수학을 매일 언널스가 뭐죠? 원만하지 않는다면? 매일 하지 않는다면? 아니 언널스가 접속사야. 동사 찾아갖고 해석을 해야돼. 아 맞다맞다. 매일 도시에서 원하지 않는다면? 그렇지 도우는 것을 나와 내 형제 중 한명이예요. 한명어리? 잘했어 5번 갑시다 그 배우에게 서울에 있는 많은 편지를 이틀마다 잘했어 6번 갑시다 마시는 것은 물 한 잔을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손에 줬다? 공부한다 잘했어 7번 갑시다 올라오 허락하다 허락하는 것은 그 손에 넣는 그 손에 넣는 한명에게 묻는 것을? 아니 거짓말하다 아 거짓말 하는 것을? 그 손에 넣는 것 같은데? 이거 같은데? 맞아 우리를? 아 우리가 존경하는? 나쁠 것이다 잘했어 내 엄마는 요리하는? 혼자서? 시키지 않다? 나에게 가는 것을? 그 콘서트를 다닌 자 선생님이 그랬잖아. 돈에 부터 많이 헷갈린다고 했잖아. 돈에 부터 무슨 뜻이야? 돈에 부터 하면 안 된다 뭔 말 필요가 없다지 내가 선생님은 항상 그의 최선을 다하는 원하지도 모른다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영어를 이틀마다 10번 갑시다 그는 그의 최선을 다했다 시 쓰면서 그의 차를 만든 일본에서 일주일을 3번 자 이제아이엔지 선생님이 회사가 어떻게 한다고 그런지 아까 가르쳤잖아요 이제 시제에 우리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시호야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으니까 이제아이엔지 회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? 이제아이엔지 뭐뭐 하고 있다 그렇죠. 10번에서 다시 할까요? 그는 그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쓰면서 그의 차를 재팬에서 일주일을 3번 아 왜 3번? 잘했어. 11번 그는 보았다 TV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하시간동안 매일팜 잘했어. 12번. 어렵다. 12번 그 의사가 그 병원에 있는 거 봤을 때 그의 환자가 담배하는 것을 병원을 복도에서 그는 호흡과 분용을 했지 어 잘했어. 아주 잘했어요 자 오른쪽 왼쪽 어떤 거 할 거야? 음... 니가 하고 싶은 걸로 하면 돼 저는 음... 왼쪽 가야 왼쪽 가 니가 하고 아 오른쪽 가야 왼쪽 가야 왼쪽 가야 왼쪽 가야 아 왼쪽 가야 쉽지 않다 푸는 것은 이 문제를 보이는 매우 어저께 이군 안에 어 2번 너는 안이 어... 썰이 뭐죠? 먼 얼마나 먼지 그 은행으로부터 그 사무실까지 잘했어. 3번 매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영어를 너가 시도할 때 직업을 가릴 때 시도할 때 뭘 시도하죠? 직업을 가리는 것을 시도할 때 한국에서 그렇지 4번